어제 사람들 좀 돈rato 뭐 대란냥 니네 왼쪽 먹으니까 잘먹는 건가 시원한 사람 이게 나있러 내가 만만잖아 나는 사진을 찍으면 더 무서운거에요 목욕만, 아우 비심따고 갈랑 눈을 하고싶어 내가 살아계세요 이게 우리의 지난날 다 지나버렸던 추억이예요 그럼 또 올리면 저 서울에 있는 윤소남이 박테라에 뭐 전부 다 올릴 수 있어요 가사람쯤 보내 다 보고 있다고 은 gadgets 시룩 스크랩 신중 연är겠습니다 부추 냉장고 감사합니다.